오 오 자 그리고 올림프스 8강 에 1번 부터 봅시다 어 그래 일단은 이거를 보면은 여기 feel like ing 어 뭐뭐하고 싶어하는 어떤 뭐뭐하고 싶어하다는 거지 어 여기 ing 투 쓰면 안되고 어 그리고 띵으로 끝나는거 형상 뒤에서 바꾸는거죠 어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 much of what we do read 까지 자 여기 much 부터 이렇게 ㄷ자 그 다음에 read 에서 ㄷ자 닫아주고 여기서 2는 read 를 강조하는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읽는 겉에 말하는 부분은 어 부분은 이러면 그게 어 일단 잠깐만 그래서 여기 what은 당연히 거죠 어 뒤가 불안전하고 어 관계됩니다 네 이 구조가 어 내가 좀 감기 좀 있어가지고 목소리 어 예 바랍니다 we either ignore or don't understand 이랬단 말야 뒤에가 지금 목적어 나왔때 그 타공사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목적어 안 나왔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 much of what we do read 가 목적어예요 그래서 목적어 조치 에요 어 그래서 어 목 이게 o 하고 그 다음에 s vr 그래서 어 목적어 도치는 뭐야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 그런 구조로 되는 거야 아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많지 않을까 내는 배로 같은거 같은 그런 거 입니다 이런거 이걸로 해버리면 안 되고 응 목적어 조치다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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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산시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거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은 많지 않을까 A에 뭐뭐를 리틀하게 어 안썼다는거 거의 뭔가 집중이나 그런거 하지 않는다는거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excuse me 나머지는 뭐 별로 없어요 prefer to act rather than rather than 뒤에 앞에 병렬이니까 원형을 하는거고 사람들은 행동 뭐요 벌레야 날씨가 밤낮이 되가지고 벌레 물 열어면 안되겠다 아 어디냐 어 잠깐만 할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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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뭘 뭐 사용 손으로 해서 읽지 않고 그냥 해버린다 이거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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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어 오늘 다르게 자, 됐어. 어, 이거는 1번 보건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있는데, 여기 WONDER HATE A죠. 돌아다니다. 이거 O 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경험을 가진 거니까, 그 다음에 HAVE LITTLE TROUBLE ING, 이거 ING인데, 앞에 O가 없죠. 거의 인정을 갖지 않는다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뭐, 이게 AS WELL, AS는 뭐뭐만큼 잘 한다, 이거야?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잘한다, 이래서 지금. 어, 아이를 얘기하면 선천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또 잘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은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선천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라는 걸 쓰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WHOS죠. 소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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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고죠. 그래서, 어, 뭐, 뭐에, 그래서 이들의, 뭐죠? 관련 없는, 어떤 사람들이 교환한다, 호의를 이거인 것 같은 거에요. 뭐, 읽을 수도 없는데, 뭐, 인간들은, 어, 동물들랑은 달리 읽을 수도 없는데, 잘한다, 안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if we were, 만약에, 이거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여기 were 나왔고, 여기 조동사 과거, 동사 운영, 건드리면 안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꿈은, 음은, 사죠. 보통 목적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니까, 누구를 우리가, head, 이거 BP죠. 전에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지, 이거를, 어, 이렇게, 구별할 수 없을 것이죠. 디스틴구시, 디스틴구시, 알죠? 그거랑 같죠, telling. 그래, all treated and cheated. 여기, 동사변경, 알죠? 응, 음, 어, so social contract of reciprocity, 상호, 분의, A, 상호, 아니면 사회계약. 음, could not be reinforced. 이거 될 수 없을, 강화할 수 없을 거야. 뭐,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이것도 가정법이죠, 지금. 이게 없으면 강화될 수 없을거다 라는 가정을 하는거니까 그래서 조동동하고 동성원형 자 1번으로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2번 It wasn't her pretty face that 자 이 대신 뭘까? 이 대신 내 이때 강조죠 그래서 It 하고 B 동사하고 없애고 원래 순서대로 원래 어순으로 하면 이때 강조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충성심을 얻은 그런 마음을 얻은 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었다 이게 아니라 그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한게 낮은 사람도 이제 다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이때 강조죠 여기서 대신 이때 강조 대신 관계사라 그랬지 그래서 뒤에가 어 뒤에가 그거네요 뒤에가 불안전하죠 어 응 아무튼 그 다음에 버스는 여기 Not A but B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거였다 음 그리고 여기서 Herself Indispensable 자 만들었다 이러면 이번 수능이가 작년에 수능이 나왔어요 그녀가 자신이죠 그녀는 이걸 했고 그녀 자신을 불필요한 아니 아니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거지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냐 어쩌냐 그래서 노멀을 O를 못쓰기 어 She did her work cheerfully and made herself 자 이게 O 그래 같으니까 J고 이거 하면 다른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자리에 그 L 와 있으면 안되구요 원래는 이제 Dispense 버리다 뭐 없어도 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없어도는 안될 이게 반대이니까 그렇게 돼 맞는거죠 어 어 자 and that is what you need to do at your job 네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저 뒤가 불안전하고 앞에 선을 닫고 어 그 다음에 There are made the mistake of thinking that 여기서 대신 뭘까 동격이죠 뒤에가 완전하고 앞에 추상명사 어 그렇죠 딴거로 묶으면 안되고 어 그 다음에 Worthwide 그렇단 말이야 Worthwide Worthwide 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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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로 쓰면 안될 어 아까 Distinguishing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했지 뭐이겠지 아 Worthwide 어 Worthwide Worthy 여기에 Worthy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이게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orthy 이거 절대 안되요 이게 비슷하게 생겼어 이거 절대 안돼요 왜냐면 Worthy는 보통 Worthy 오브 이런식으로 많이 쓰고 Worth는 명사 나오고 이런식으로 쓰여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어 보어로 해서 형용사의 뭐냐는거 이게 이제 수식하는거랑 보호역할 그렇죠 한정적역법하고 서술정법인데 이거는 서술정법으로 어 많이 쓰이는거 이거는 나머지는 좀 다르죠 우유 Are you okay? 자 어 아무튼 모르겠고 그 다음에, consider what others say about you. 그리고, senior boss will often consider. 자, 뒤에 이게 관계된 회사죠. save의 목적이 없는 거고, 앞에서는 닫고. 다른 사람,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것. 다른 사람 평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peer support. 동의료치지. 뭐, 이 질문은 여정도. 다음은 3번. 동의료. 성공은 순차적이니까, 동시적인 게 아니라. 그죠? 라인, 라인댐 업. 그죠? 대명을 다할 때, 이 사이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밖으로 나오면 안되고. 알죠? 하이브리, L와 해야 메우고. 항아리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어류를 부사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뭐, 새롭게. 이렇게. 그 다음에, what starts up linear. 자, 왓부터 linear까지 주어지. 그래서, 원래는 선형이라고 시작하는 것이. 이게 무슨 기하, 뭐, 급수적. 뭐라든지. 지어메트리기, 원래 기하학. 뭐 이런 거네. 기하급수적. 그런 것도. 그죠? 어... 뭐, 아무튼. 뭔가 이제, 이거는 직선의 경우고. 이거는 뭔가 입체적인 약간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원래 기하, 도형. 이런 거니까. 자, 이게 주어고. 이게 주어가 와 일땐에는 단수. 그래서 S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플리 이런 거니까. Unleashed ED Apply to 어디 어디 적용하다 적용되다 Apply for For 지원하다 이런 거니까 자 아무튼 여기 있는 4번 이고 그래 Some groups are more than 어떤 그룹은 그 부분에 합 이상이다 그래서 각각 개개인의 것이 아니고 합천 시너 효과가 남는 알 수 있는 그거지 1 더하기는 2가 아니고 1 더하기는 5가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죠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Require 목적어 초보정상 이거 5형식이죠 그 다음에 It is a chance for those talents too 여기서 탈런츠가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It이 가 투가 진주어 그 다음에 의미사는 투어진 얘네들이 투하는 거 그것이 어떤 뭐 기회이다 이들이 자 이제 스스로를 뭔가 이렇게 초과하는 거죠 능가하는 건 그래서 능가하다가 뭐 밑에 surface 나오는 거 어떤 데 밑에 단어에 surface 그걸로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 자신을 능가하는 거니까 자신의 한계를 이런거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니까 제 귀 댕그 쓰면 안 되죠 이거 다른 사람은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이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또 땡으로 끝나면 뒤에서 그거 하죠 어 그 다음에 what happens 이것도 주어고 여기 why 두개가 완전 하죠 선그룹 써야죠 그래서 why 를 써보기 구사 무조건 오리지널 무조건 와있은 거 아니냐 뒤가 완전 불안정 다행해 그래서 이거 for which 이런 거로 바꿔줄 수 있죠 뭐 여기 생략도 가능하고 둘 중에 하나가 생략 가능해 이거 이런 일반적인 선행사 일반적인 선행사 일반적인 그럴 때 어 그래요 강아지는 이거 할 거야 그걸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주어하고 이제 아니 아니 접속사하고 주어 플러스 피가 있을 때 이거 생략 가능하죠 원래 이제 분사 분노해서 접속사 그거 놔두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가 홀로 혼자 이렇게 연결할 때 so when left도 돼요 얘랑 얘랑 같으니까 지금 그래서 접속사하고 피피만 남을 수 있죠 이런 구조 많이 나오지 그래서 그래서 같으니까 지우고 비동사가 빙하면서 생략되고 그죠 음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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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여기 투 정상 어 컬아웃 뭐말이 위에 있어 해석상 흠흠흠 해야 되는 거 투 어 여기 됐 부터 디귿자 열고 대열 여기까지 디귿자 닫고 그 다음에 엔드 세모 엔드 세모 그 다음에 됐 열고 그 다음에 키메어 디귿자 닫아주고 그래서 1번 됐 그리고 2번 됐 이 두개가 병렬 이죠 이 네 확실해라 그가 거기 있다 그리고 앤 거기 있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네가 그 강아지를 잊지 않았다 라는 것을 확실해라 알려줘라 이런 거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필드에 형용사 이제 insecure죠 secure의 반대 얘도 마찬가지야 그치 얘 생각 가능하고 그 다음에 he feels at belong 자 여기에 필드에 그게 없죠 목적 없죠 그런 느낌이다 뭐를 느껴 혼자 있는 것에 뭐를 느낀다 엔사이어티가 이제 그거고 선행사고 어 혼자 있는 것을 그가 느끼는 그거의 표현 이다 그가 하고 있는 그 소음은 혼자 있어서 뭔가 불안하다 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그런거 그래서 여기 못간대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need to be죠 need to we thought 얘가 훈련을 받아야되니까 that that 접속사 that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 네 training 어 이거 하는게 아니야 training O형식이죠 O OC train 목적을 투부정상 2 stop OCR 그래서 O가 OCR 하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stop I 못많은 거슬로 당연히 2 안되고 you're training him to feel comfortable you're training him to feel comfortable you're training him to feel comfortable you're training to when he's all by himself and 여기도 I am I am I am I am I am 혼자 있어도 괜찮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하고 있는 거야 소음을 할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훈련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후 후 저 후 후 후 후 후 이거 뭐 단방향 거울 그런거죠 뭐 이거 치료실 있지? 영화 보면은 용의자들이 이런 방에 실을 이렇게 했고 걔네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거울로 보이는데 반대편에서는 유리률도 있어서 반대에서는 안이 다 보이죠 그런 거 좀 아직 본 적 있지? 취종할 때 근데 실제로 단 방향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There's no such thing as such as 이거 같은 것은 없다 여기서 이제 아, excuse me 아, 여기 유즈들 내가 꾸며줄 거고 사용되는 여기서 이제 컴마 통격이죠? 즉, 사용되는 거울들 어떻게 작동을 하냐 아, seems to be a mirror when seen 보여지는 거죠? 예, 주어 플러시피가 생각되어 있고 when it is 그러나 but as a window 그러나 그러나 아, 다 발이라 한쪽 면에서 볼 때는 거울인데 그런데 반대편에서 볼 때는 창문이다가 거울은 반사가 되고 이건 다 보인다 이거지? 자, 여기 as a window 는 to be a mirror 랑 병렬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one way mirror seems as a window 이렇게 그래서 여기 to be a mirror 1번 as a window 2번 이렇게 병렬로 볼 수가 있죠? 한쪽 면에서 볼 때는 저런 보이는데 이것은 로써 보인다 라는 문제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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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disguised 이기 위장으로 되는거니까 흠흠흠 어, 거울로 요새 사람들은 다 안한다 이거지 Toronto Secret Surveillance 어, 흠흠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 이런거는 없다 to that is to 흠흠흠흠 그리고 흠흠흠 흠흠흠 흠흠 흠흠 from one side 흠 한쪽으로부터 흠흠 펜 흠 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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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one side 흠흠 여기 이기가 이거 꾸며되는거죠? 어, 얘가 주어고 동사 흠흠 그래서 reflected from one side 흠흠 흠 흠 흠 흠 흠 어, 즉 빛의 양 한쪽에서 간사 되는 빛의 양은 어, it's the same as 뭐 뭐 아까 여기서 됐은 여기 the amount of light 단수를 받는거랑 흠흠흠 단수니까 단수 이거 those 쓰면 안되죠? those 어, 그리고 이제 양쪽이니까 D 안에 써도 두개 다른거는 하나는 원 나머지는 D 안에 이렇게 하죠? 부정되는 자 흠흠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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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half 그렸고, the other half 그렸죠. 절반, 절반이니까 딱 두 개가 쪼개지는 거지. 그래서 the other, 당연히 another 이러면 안되고. 그 다음에 이거 have to the middle은 뭐뭐와 관련 있다.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It is essential that, 맞잖아. 이거 필수이다. 여기서 essential들이 바로 보다. 일단, 당위성 형용자야. 당위성 동사도 있지만, 당위성 형용자도 있어. 당위성 명사가 되어도 있는데, 자료로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필수다. 그러니까 뒤에 당위성과 뒤에 should가 있다는 거야. should가 생략되니까. 그래서 s를 쓰면 안된다고 하지. 요거 중요하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는거야. remain dark. 그리고 또 이 형식. 왔다 갔다 하네. 체온이. 추웠다가, 식었다가, 땀 났다가, 좋았다가. 감기가 나쁘지 뭐. 자, observation 있죠? 관찰인데. 이거랑 비슷한 어휘로, observance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거는 다르죠. 그래서, observance, observance가 준수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observance는 준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관찰이지, 당연히. 뭐 지키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식하다보니, 여기, 인식하다보니. 인식하다보니, 인식하다보니. 인식하다보니, 인식하다보니. 또 하나. 자 됐고 그다음에 대왕의 11 11 영웅 남년들이 매우 격힐 매우 위기 된거죠 가조 진도 복 어 미루다가 대화를 그 갈등에 대해서 할때까지 이게 나 주워하니깐 이거는 필자의 마음이야 이게 뭐 단 이거를 뭐 각자로 취급해서 쓸 수 없는 거니까 헤드로 쓰고 있고 헤브로 쓰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거를 각각 따로 본거지 복수로 발사하지 헤브로 쓴 말 그러니까 뭐 이런거 가지고 나올거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즐기라니까 면접책이 그냥 대면에서 쓰면 안되죠 그리고 indefinitely 아 이제 definite 하면 끝이 있는 끝이 없는 무기약을 한다는거죠 음 these conversation are often forgotten or put off 이거 pp에요 이게 연기되는거니까 그래서 여기 부사는 일반 동사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 end생을 치고 해 여기 risk는 talk랑 변멸지 근데 여기 앞에 s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s 하면 안돼 그리고 또 뜻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그리고 또 이거를 하고 이거 하고를 원하지 않는다니까 s가 아니고 risk of the im section risk of the im section 또 img 많이 쓰는 동사 img 많이 쓰는 동사 img 들어가요 음 뭐 require 이런거 그 다음에 get addressed 또 다뤄지는거니까 okay pp 어 그리고 이거 되는거죠 얘가 아 아 강화되는거 그 다음에 choose to는 to if you do choose to if you do choose to 만약에 니가 이거 하면 정말로 이렇게 선택하면 choose to는 to만 쓸 수 있죠 choose to는 to만 쓸 수 있죠 어 choose to to만 img 안되면 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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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remember to my 나오죠 단골이지 remember img 나올거죠 자 그래서 어 뭐 이걸 기억해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거니까 자 take it up 하 자 이걸 계속하나 이것도 대명사이니까 사이에 들어간거 크흥 그 다음에 듀얼이 뒤에 구간 저 절이 아니라 그래서 듀얼이 어 흠흠 그래요 excuse me 아 살겄네 어 이거는 흠흠흠 흠흠 흠 여기 due to 나오죠 원 more 때문에 on account of 그렇죠 오인 투 오인 투 좀 부정적인거였어요 근데 어 그래 이것도 부정된거네요 여기서는 흐름이 그렇죠 뭔가 정치적인 이런 조치 이런것 때문에 막 하다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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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더 이렇게 오픈되었다 이제 자유 출연 열리는거죠 흠흠 그래서 오인 투 땡스트로 좀 그렇다 피카소 피카소 보다 언어 카운터 이런거는 좀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어 땡스트로 좀 강경적인거인데 오인트는 부정적인거인데 좀 쓰죠 흠흠 말할 미얀스가 있습니까 흠흠 야 캠나필이 뭐 일리가 없다 자 흠흠 흠흠 그 다음에 라틴아메리카가 조 해즈빈 피피죠 현재 완료 수업태 어 어 어 특징된거니까 아 스윙 캐릭터 흠흠 그 다음에 엑지스파이트 인스파이더블 됐죠 뒤가 구 올리드오르르 라인생 알지 자 그리고 옵스 익스큐즈미 자 몸이 좀 안좋습니다 흠 그래서 어 3번 자 이들은 종종 이런걸 할당받는다 그래서 사이버 수동태인데도 목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형이 수동태니까 그래서 이게 디오 디오 어 그래서 이런것 때문에 부적절하게 이해해야 돼 어 꽤 이미절이다 그 대부분 이미적인게 핵심이냐 지금 뭔가 다르다 이 주제 이게 다 다르다 지금 그런 경기야 자세히 그래서 think of ASB 그니까 수동태인마 그 다음에 women 그 다음에 have been 여성들이 배제된거죠 그래서 수동 능동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어 너무라고 맞아 많은이죠 더 너무라고 하면 안되고 된네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됐죠 이렇게 이렇게 잠시만 해보고